잘할 수 있을까? 오늘 자야 돼. 잘할 수 있을까? 오늘 자야 돼. 잘할 수 있을까? 대한민국 최초로 하룻밤만 자러 가는 거야. 와, 전통 결혼식이다. 그렇다. 오랜만에 정말 새로운 재미를 느낀다. 생민이 형! 이상민! 살다가 이런 일이 다 발생되네. 이곳은 뭐? 엄청나다. 와우! 와우! 베트남 여행 와서 오토바이를 한번 타봐야겠다. 시내에서. 베트남 택시 괜찮아? 괜찮네. 여자분들도 엄청 잘 타. 그러니까, 이거 봐봐. 대단하시잖아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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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베트남에 와서 이 오토바이 택시를 꼭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완전 롤러코스터야. 뭔가 많이 했지. 영상Heart 영상Heart 왜이러웠던지 나오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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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주문 쌈 자리세는 안 내겠다. 영국, 영국 바버샵과 너무 다른데? 영국 바버샵과 너무 다른데? 아, 근데 진짜 되게 되게 럭셔리하다. 내가 지금 이 헤어라인을 되게 유행을 시키고 있거든. 가르마를 면도하는 거거든. 이 친구가 아주 면도를 잘하네. 지금 내 머리 하고 있는데? 똑같이 하고 있어, 지금 봐봐. 형 머리와 똑같아. 지금 내 머리 따라하는 거. 이게 베트남에서 되게 유행하는 머리 그런가 봐. 헤어스타일. 나 여기서 뭐 해야겠다. 어차피 지금 자랐거든. 아, 이거 귀엽다. 아, 이거 귀여워라, 이거. 이렇게. 아, 이거 라인을 보면? 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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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잔머리가 자라가지고 마음이 불편했거든요. 이렇게 귀여워. 으양? 아는 거 너무? 아름다운. 라운드, 라운드. 아니야, 지금 새로 자르고 있어. 어, 안 되는데. 아니야, 지금 새로 자르고 있어. 어, 안 되는데. 형 봐, 새로 자르고 있어. 형, 직선으로. 벌써 갔어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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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지나갔어. 아, 진짜? 어떡하지? 홀드, 홀드, 홀드. 어떡하지? 홀드, 홀드, 홀드. 홀드. 야,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이미 지나갔어. 이미 지나갔는데. 두 갈래. 큰일 났다. 가리면 돼. 여기 직선이다. 얘네는 직선을 하네. 살짝 곡선인데 다 파버렸어. 어떡해. 머리에 삼각기 생겼어. 고집이 있으시네.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. 원래 내 길은. 이건데. 이 사람이 이리로 간 거야. 머리카락이 아주 어마어마해. 아주 머리카락이 아주 어마어마해. 얘가 내 머리 따라 했다니까. 얘도 머리 지금. 얘가 머리를 내 머리를 따라해서 내가. 이렇게 했어. 이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 이뻐라. 아하. 아하. 젊은 사람들은 있는 곳으로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. 우리나라의 막부른 첨단봉처럼. 그런 곳이 혹시 있나요? 맞아요. 환깸 호수 가시면은. 맞아요. 환깸 호수 가시면은. 운동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환깸. 환깸 호수라고. 환깸. 환겸. 한자로 환겸이라고. 환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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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자. 고고고고고.